이번 시간은 우리 신앙생활의 비타민, 좋은 영성 서적을 맛보는 시간이죠. 네, 마음까지 환해지는 미소로 저희에게 책 소개해 주시는 분이시죠. 성바오로딸 수도의 김선경, 마리로서 수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밝게 밝게. 오늘 더 반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성서주일이라 그런지 더 뭔가 수녀님의 날인 것 같기도 하고 봉헌 생활하시는 수도자들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요. 오늘 또 수녀님과 책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아주 따뜻한 주교님 책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이예요. 함께 울어주는 이. 분홍색 표지. 너무 눈에 잘 들어오고. 끌어안고 있는 이 표지. 달래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토닥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표지에 이기현 주교가 나누어주는 진솔한 마음의 소리라고 써있습니다. 이 주교님이 책머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오래전부터 사목자다운 수필을 쓰고 싶었다. 수필이네요. 네. 수필입니다. 주교님이 아주 따뜻하게 쓰신 수필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제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당신의 마음을 딱 쓰셨는데요. 주교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본당 사제 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본당 신자들 곁에 있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 그렇지만 또 그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맑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책 읽으시면서 수녀님도 마음에 확 와닿았던 부분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제목 자체도 함께 울어주는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그분들의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헤아려주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나도 그런 모습을 좀 제 안에서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기현 주교님은 의정부 교부장이시기도 하고 군정교구장이시기도 했으니까. 오늘 시작하면서 군 얘기도 하셨고 우리 막시모 씨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주교님 입대 전부터 이렇게 한번 행사 때문에 뵙게 됐었고. 제가 군대를 늦게 갔는데 훈련소 때 군인주일 날 제가 육군 훈련소에 있었어요. 주교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편지도 써드리고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밖에서 만나거나 제가 진급할 때도 막시모 진급했구나라고 세심한 것까지 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어디 다녀도 의정부 교구로 가셨을 때도 제가 신학원 공부하다가 저희 국가꽃축제 보러 갔을 때도 주교님이 또 막 마시는 음료도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같이 군중 신부님으로서 이렇게 또 주교님으로서 많이들 이렇게 딱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위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군요. 그대들은 군대를 한 번밖에 오지 않았지만 저는 세 번 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말 큰일 오거든요. 그렇게 그래주시는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세 번이나 왔다 이렇게 남자분들은 어마어마한 공감을 하네. 그럼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거의 선물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세세하게 잘 챙겨주셨는데. 그런 세세하고 따뜻한 이기현 주교님의 수필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이 중에 일부를 우리 마리로사 수녀님이 좀 읽어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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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날 따라 성당에서 비치는 성체 등의 불빛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괜한 서러움이 몰려와 예수님 정말 힘듭니다 하며 밤늦게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차츰차츰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라도 힘들 때는 나에게 오너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체 앞에서의 기도 체험이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사제 생활을 하며 어렵고 힘들 때 조용히 성체 앞에 맞이 안 주면 그 어떤 힘든 일도 고독도 사그라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수녀님? 성체 조배 부분이 조금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희 수도원도 저희가 사실 바오로따의 수도회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책이나 어떤 음반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직을 주로 하잖아요. 그런 사도직을 이렇게 할수록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고 저희 장립자 신부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거의 의무적으로 매일매일 저희는 하루에 한 시간씩 성체 조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체 조배가 감실 앞에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낯설지 않은 거고 거기서 저희가 힘을 얻고 또 거기서 어려움들 지금 주교님이 이렇게 예수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힘든 일 있으면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또 화나는 일이 있어도 거기 가서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거기서 되게 위로도 많이 얻고 그리고 힘도 얻고 어느 때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힘도 얻고 그런 상황 그런 성체 조배를 저희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교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지나가다가 그 성당에 들어가서 성체 등을 보고 또 거기서 또 위로를 받으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셨을까가 저도 같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 딱 마음에 많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녀님 특별히 성서주일에 이 책을 읽었으면 무엇 때문에 좋았을까 또 추천 이유도 있을 건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느님께서는 두 가지 형태로 부르신대요. 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니까 너 만일 저를 대신해서 비해서 얘기를 하자면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체는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너 어떻게 생각해 수도자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신부님이 되면 어떨 것 같애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주교님 책을 통해서 혹시 내 마음 안에는 혹시 수도성소 아니면 사제성소에 대한 어떤 부르심, 어떤 갈망이 있을까 아니면 혹시 또 이 책을 통해서 몰랐던 내 마음 안에 어떤 새싹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굳이 수도성소가 아니더라도 생활 속의 성소는 참 많으니까요. 그런 새싹들을 마치 제 티 색깔처럼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뿅!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연님 덕분에 또 주교님의 책 좋은 이야기 함께 잘 들었습니다. 네 함께 울어주는 이 우리 마리로사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